그녀가 제 옆에 있습니다. 그녀의 이름은 김쿨. 우리 시원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? 막춤 막춤. 한 번 더! 춤추는 차곡 같아 난 포도한 꽃 offs 같아 난 지랄 빛들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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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렀들까 어머머머머 멋있어 반에서 좀 가꾸려잡이리 파도 참 멋있어 까칠까칠했지만 한 번만 보고파 알고파 함께 춤추고파 랄랄랄라 흔들흔들 손 흔들고 나도 모르게 빠져들까 또 또한 어떻게 달래 널 출빈페리 활력 들어가